오늘 은혜 받고 송치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화학성분으로 표현한 연구 기준을 말씀해 주셨죠 다 따져보면 참 가치가 없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최초의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치가 언제 찾아집니까?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찾아지는 줄 믿습니다 장세기 3장 문제로 영원한 저주를 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희의 운명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 강조해요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에 와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런 즉 생명의 법이 너희를 완전히 해방하여도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 원시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마무리를 하면서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확신에 찬 선언을 오늘 바올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영적 확신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다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끊어놓으셨다 모든 문제에 다 해결해 놓으셨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셨고요 또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도 참 은혜죠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그리고 깨달아지고 나서 정말 확신에 찬 믿음을 갖게 하는 건 더 큰 은혜 아닙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선포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 선포를 해도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저희는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말씀이요 확신이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날마다 날마다 변하는 일생으로 영화로운 칭의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고소고발을 하죠 넌 이게 문제야 네가 그 꼬라지인데 뭐 세게 보고 하겠냐 네가 그런데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겠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죄의식을 심어 놓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이후로 다 자유하다 방탄학 역사로서는 안 되지만 또 정죄의식에 눌려서 영적인 정체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강단의 말씀 그 확실히 붙잡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확신 확실히 누리시며 영적인 프라이드를 갖고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어떻게까지 고백을 합니까? 그 어떤 고난, 위기,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환란이 와도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 칼, 심지어 죽음까지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에 사랑해서 결코 끊을 게 없다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스테반 집사 아닙니까? 많은 불신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스테반 집사는 불신 잡지에게서 망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철저하게 망한 케이스입니다 사도발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렇게 엘리트로 태어났는데 결국은 보금전화나 순교한 망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순교자의 상급에 대해서 강단해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무엇을 봤죠?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보통 앉아계십니다 근데 서서 스테반을 맞아주시는 모습을 봤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승리해서 돌아오는 개선장군을 맞아주실 때 서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육신적으로는 순교당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았다 스테반은 그 부분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스테반의 영적인 승리로 어떤 결과가 추래됩니까? 사올이라는 한 청년이 회심하게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엄청난 영적인 임팩트를 받은 거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바올을 부르셔서 2, 3, 7 나라에 보금을 전하는 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먼저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승리해야 되겠죠 왜냐면요 영적인 전쟁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가련유다에게 성경은 마귀가 사탄이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여 정죄의식, 일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우울감,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두현장 이 삶 오늘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성경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의 사랑, 강단의 말씀처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체험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전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서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두여행 중에 세우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린도라는 지역은 무역과 상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요 국제적인 도시, 다민족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도시, 신흥 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 로마의 귀족들과 지식인 여러 가지 세련미를 뽐내는 그런 좋은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아주 극심해서요 이 우상이 심각하면 음란이 지금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인과 같다라는 표현은 음란하다라는 말로 표현될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는 음란 문제와 태폐적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떠난 뒤에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서라는 편지의 서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수만 가지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다민족 지역의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방언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지금도 외국어를 잘하면 큰 스펙 아닙니까 이중언어, 삼중언어로 할 수 있다 엄청난 스펙이죠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정을 받았죠 또 이 당시에는 헬라 수사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수사학, 웅변을 주시하던 헬라 문화가 이 자리에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을 굉장히 잘한다, 말을 잘한다 그 사람들을 천사의 말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외국어를 잘하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교를 아주 주옥같이 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확하게 선포를 해도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옳은 말 하십니다 그런데 물의 한 그릇에 담아서 옳은 말을 전달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옳은 말을 전달해 줘야죠 그런데 어떤 그릇을 담아야 됩니까 사랑이라는 그릇 그리스도의 심령을 우리가 품고서요 이 그릇에 담아서 옳은 말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저희는 쉽게 나가지 않습니까 문제 오면요 거라해봐야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훈련을 안 받아서 그렇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안에는 이거 받고 은혜 받고 막 갱신교육하기보다는 상처받습니다 거봐 내가 네 징그럽게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랑이라는 그릇이 담겨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 그들은 스펙이라고는 없습니다 어디 뭐 아무런 내세울 게 없습니다 특히 베드로 보십시오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가 있어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저희가 성경운동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야 네가 좀 성격을 고쳐야 되겠다 너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성격도 그렇게 더러우면 안 된다 이거 좀 갱신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최초로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미래를 보고 비전을 선포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에 담겨진 그런 전달입니까 그래서 만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한 번에 설교로 3천명 한 번에 설교로 5천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 그 부분은 강단의 말씀이 있죠 끊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치유의 핵심은 사랑이 있습니다 저희가 치유 메시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을 치유해야 되고요 영혼을 치유해야 되고 육신을 치유해야 되고 호흡도 하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요 치유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바울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런 부분이 언제 나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요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요 마음의 병,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바울도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 내변에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영혼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리 방황하는 그 영혼들 병들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시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뭐가 있는 거죠 저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치유받아야 할 대상들이 저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냥 복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날마다 사랑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이 사랑 대신요 한번 개인의 이름을 넣어 보실래요 저는 정인승입니다 정인승 정인승은 오래 참고 정인승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못하겠습니다 민망해서 민망하죠 여기 제 이름 개인의 이름을 누리면 저는 오래 참지 못하거든요 저는요 그렇게 온유하지 못하거든요 시기할 때도 많거든요 아무리 복음을 알아도 참 갱신교육되고 성화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며 자랑하지 않으시며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꼭 맞지 않습니까 100%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돼요 우리는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10대 후반 고등학교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요 그 나이에서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감옥에 가고 중상모략 당하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고 상처가 되고 이가 갈리겠어요 결국은 총리가 30살에 되죠 근데 눈앞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마음 같았으면요 그런 거 했을 거예요 노예의 40일 체험 뭐 감옥생활 40일 체험 그런 거 좀 해봐야 형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죠 형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단순히 용서를 넘어서 형들의 마음을 간곡히 위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예수의 영이 충만해서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보금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러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예수님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습니까 그냥 왕이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러 오신 것도 얼마나 큰 결단과 나자지심입니까 그런데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로마 군인으로부터 욕을 먹고 침배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 맞고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요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왕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왕 죽이면요 끝납니다 여론 다윗 편에 이미 있어요 근데 다윗은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성령 충만한 상태죠 예수의 영이 충만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스테반 아닙니까 자기를 돌로 치고 있어요 아니 어제까지 형제 자매 자기 이웃들 자기 이웃들이 오늘은 완전히 눈빛의 살기가 등등하면서 신성 모독죄라면서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스테반도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고백을 스테반이 하지 않습니까 아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되는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우리도 반드시 이 사랑을 흘러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편을 갈라서 많이 썼어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아니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팔을 가지고 막 파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음란 문제가 심각했어요 고린도 자체가 음란이 심각하니까요 심지어 아버지 첩과 동시만은 교인들이 생길 정도로 바울이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과연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파벌 싸움과 교회 안에 도덕적인 음란 문제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부응이 될 수 있을까 몇 해 안 가서 박살이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자잘못을 따지면서 너희들이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안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직장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그런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 또 저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풍성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부분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